그 다음에 문제 6번 문제. 위험을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산화성 시험방법 중에서 분립상 물품의 산화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연소시험에 있어서 표준물질의 연소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화성 시험방법 중에서 분립상 물품의 산화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연소시험에 있어서 표준물질의 연소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표준물질과 목분을 중량비로 1대1로 섞어서 혼합물, 1대1로 섞어서 혼합물 30g을 만든다. 이게 우리가 연소시험을 할 때 이것이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우리가 섞어서 혼합물을 우리가 몇 g을 만든단 말입니까? 30g을 만든다. 그죠? 1대1로 섞어서 30g을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 인하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하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죠? 인하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위협물을 보니까 가솔린, 벤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제사류 위협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제사류 위협물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제사류 위협물이다. 제사류 위협물에 보면 턱 1알, 그죠? 턱 1알. 2, 3, 4동. 그죠? 턱 1알. 2, 3, 4동.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비수. 그죠? 비수.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비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비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수량이라고 하면 오이사서. 그죠? 오이사서. 천리. 그죠? 천리. 천리가 되니까. 그죠? 천리가 되니까. 천리. 그죠? 이사. 그죠? 이사. 6만. 천리, 이사, 6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특수인암으로 해당이 되는 것은 뒤에 그죠? 뒤에 틸레테르. 있는. 그죠? 뒤에 있는. 있는 이왕화탄소. 아사니. 그죠? 아사니.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1석 1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가벤. 그죠? 아가벤. 톨콤의. 아가벤. 톨콤의. 피초의. 그죠? 피초의. 시시아. 그죠? 시시아. 이렇게 암기법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석 1위 같은 경우에는 등경이. 그죠? 등경이 초태서. 등경이 초태서. 장송에. 그렇죠? 등경이 초태서. 장송에. 클크. 이렇게 우리가 적어내실 수 있겠죠. 제3석 1위라고 하면 중클 아니에에. 그죠? 중클 아니에에. 그죠? 중클 아니에에. 글담매. 이렇게 적어내실 수가 있겠죠. 글담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실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실기.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반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하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하점은 어떻게 된다.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하점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위쪽으로 오를수록 인하점은 작아진다. 가솔린은 여기에 있고. 그죠? 톨루엔은 여기에 있고. 그죠? 벤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벤젠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가솔린 이렇게 우리가 밑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인하점이 낮은 것은 가솔린, 벤젠, 톨루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솔린, 벤젠. 그렇죠? 가솔린, 벤젠, 톨루엔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3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8번 문제. 백색 또는 다망색 고체로 수산화 칼륨 용액과 반응하여 포스피인 가스를 생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포스피인 가스를 생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P4라고 이야기합니다. P4. 그럼 틀이 메틸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CH3에다가 가로 닫고 3에다가 AL 이렇게 되겠죠. 황화인이라고 하면 3황화린이 있고 5황화린이 있고 7황화린이 있겠죠. P4, P2, P4 이렇게 되는데 S3, S7, S5, S7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유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황리는 수산화 칼륨 용액과 반응하여 우리가 포스피인 가스를 발생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P4에다가 더하기 Na 뭡니까? 수산화 칼륨 NaOH에다가 더하기 H2O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이렇게 보면 NaH2, NaH2, PO2가 이렇게 나옵니다. NaH2, PO2.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PH3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죠? PH3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한 개, 한 개. P가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두 개 나와 있고 왼쪽에는 우리가 네 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3을 적으면 되겠죠. 그죠? 3을 적고, NaH3도 세 개니까 여기다가 3을 적고 그 다음에 산소가 2, 3은 6, 6개 나오니까, 그죠? 자,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3을 적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예, 뭡니까? 해답이 되는 것은 이 PH3가 되는 것이다. 이 PH3가 이 가스 명칭이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포서핀이라고 불러요. 포서핀. 그죠? 포서핀이다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가 인화수소라고도 부릅니다. 인화수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인화수소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이 포서핀이라고 하는 성상은 이 물질은 우리가 가연성도 되고, 그죠? 가연성도 되고 또는 우리가 독성인 물질입니다. 가연성, 독성인 물질이 되는 것이다. 자, 가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PH3를 이것을 우리가 한 번 태워보면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P는 무조건 산소하고 만나면 P2O5가 나온다. 그 다음 H는 무조건 H2O가 나온다. 그러니까 왼쪽에 P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 그죠? 그렇죠? 왼쪽에 수소가 여섯 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3,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산소가 여덟 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2, 4, 8 이렇게 하면 여덟 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서핀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만나서 P2O5하고 물을 생성시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8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1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성장에서 3번 전설을 통해 그러니까 어머니しか 없을 때 한 번에 해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양념을 통해 1번 second으로 여러분께서 잘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진짜 잘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속할 때 5, 4, 9, 10, 11, 11, 1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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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감사합니다.